이시기 바랍니다. 이어서 모실 가수는요. 가수 하정규씨입니다. 여러분 박수 주세요. 다시 한 번 금불이 오실 거라. 눈물을 힘치며 울려 떠날 사람아. 천하이 밝혀주면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나를 찾네. 노래 부른다. 바람깔에 나의 소식이 전해드려면 귀신 몸에 비는 머물에 달궈주면 물로 내 맘은 흘러간 사람 사랑이 잊으리라 사랑이 잊으리라 내 소식은 사랑이 잊으리라 사랑이 잊으리라 사랑이 잊으리라 이어서 앵콜곡은 우리 대명 선임과 함께 고야같은 친구 늘 하던거 좀 신나는거에요 많이 잘 들었니 소식 원조 총금특시 하아 가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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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그냥 맘을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세계에 흔들어낸 거야 사신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는 난 보약하는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가치받은 고야받은 신부야 사랑도 해봤고 기별도 해봤지 사랑도 별걸 없더라 언제까지 걸어둔 인생 우리 둘이서 부셔며 싸우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동무가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고약한 듯 친구야 사는 말까지 가치받에 고약한 듯 친구야 사는 말까지 가치받을 고약한 듯 친구야 가치받을 고약한 듯 친구야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